지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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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지시 지시 왓더 빠악 시작하자마자 무슨 전구가 변전인가? 아 한 명 튕겼네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이거 키고 가야돼 이것도 안키면은 답이 안나와 자 이판 일단 터졌구요 불토라도 어디 찾아보자 빈 변전이야? 근데 좀 신기한게 지금 변전이 쟤가 오히려 이제까지 만났던 제대로 하던 빈 변전이죠 걔보다는 지금 좀 덜한 상태인거 알아요? 걔는 진짜 꼭지점 3개 잡혀가지고 3개를 기준으로 아무것도 못 돌리게 했거든 근데 얘는 좀 달라 얘는 그래도 어느정도 돌릴 수 있는 수준이야 지금 상태가 지금 살아있는 발전기가 좀 넓게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나은 수준 아 저걸 왜 켜 아 미쳤나봐 저걸 왜 켜 지금 그나마 저쪽에서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왔다갔다하는 순간에 이거를 채우는건데 저걸 켜버리면은 이제 지킬게 딱 진짜 이 삼각형 밖에 없어가지고 어서와라 난 믿느라 지금 보면 안돼요 지금 오면 안돼요 지금 50분째에요 변전이 죽이질 않아서 50분째 이러고 있는데 죽여 이 자식아 죽여 50분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죽여 제발 죽여 개새끼 야 죽이라고 죽여 죽이라고 야 죽음은 탈출구다 자 이러고 우리끼리 이야기나 합시다 음 맛있다 천원이 먹히셨나봐요 여기가 바로 산자가 죽은자를 부러워하는 세상인가요 아니 여기서 제일 부러운건 튕긴 4픽이야 난 할건데 난 할건데 못하겠지 못하겠지 멍쳐가 수고린 니아야 나가 내가 몸빵할게 수고린 됐어 니아야 잘했어 푸킥 푸킥킥킥 멍청한 녀석 넌 진거야 넌 날 죽였겠지만 넌 졌어 수고 수고해라 너 거기서 놀아 나는 시청자분들하고 라디오 할게 수고 넌 나한테 졌어 지금 몇분 했죠 몇분 했는지만 확인해볼까 음 맛있다 천원이 먹히셨나봐요 최종 한시간 넘었죠 이겼다 사랑을 더 넣어서 보고있나 매튜 너희가 시작메인에 적어놓은 죽음은 탈출구가 아니다는 틀렸다는게 증명되었다 일반데 지금 캐나다 몇시지 오후 1시 오케이 어 알렉스 열라고 잠시만요 오케이 이거 봤나봐요 지금 알렉스가 들어온데요 제 방송에 지금 알렉스가 들어온데요 지금 알렉스가 들어온데요 지금 알렉스가 들어온데요 안녕하세요 알렉스 안녕하세요 알렉스 안녕하세요 알렉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제가 게임을 игра고 제가 게임이 도착해서 내 팀의 스팀으로 테이플리아스 죄송해요 나중에 다 해볼게 근데 더 시간 필요할거에요 안녕 안녕 굿빠이 와 니아가 3만점 먹었어? 그럼 나 거의 몇만점 먹지? 마이 투하워 마이 타임 이즈 권 버트 아임 윈 비커스 킬러스도 앵그리 비커스 미 렛 미 맥이 잇 아프 투 유 땡스 땡스 알렉스 그래도 여러분 자 승리했습니다 기쁨의 막판 한판 하죠 땡스 오 바이 더 웨이 원 투 투 투 오 야 컴 컴 컴 컴 알렉스 컴 밴 그 친구가 그 밴을 하기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릴 예정이래요 왜냐면 그 친구가 그니까 좀 나쁜 짓으로 아이디를 안보이게 가려버려가지고 밴을 실시간으로 는 안되고 조금 시간을 달래요 아 가자아 알렉스 레드핑이라고? 헉 쏘리 오옵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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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오옵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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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